스리네마산... 고맨! 어느 평범한 고등학생의 체육시간 호남들이 배구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소녀가 있었으니 네 그냥 비애를 좋아하는 오타쿠 소녀였죠 왕자님 곁에는 왕자님 이게 바로 여주의 모토였습니다 뼛속까지 오타쿠 하늘을 할까봐 집에서도 애니 산매경인데 근데 여주가 파던 체육계 시온이 죽어버린 것이었죠 그날 이후 학교에도 나오지 않은 채 일주일간 식음을 점폐하고 틀어박혔습니다 결국 참지 못한 오빠가 여주를 끌어내는데 그곳엔 여주가 아닌 여주가 있었으니 그렇게 일주일만에 등교를 한 여주 학교의 모든 시선은 그녀에게 향했으니 이 녀석 이거 얼굴 붉히죠 여주의 모습에 반해버린 또 다른 소년 천데레 녀석 때문에 울면서 밖으로 나가는데 그러나 중 코너에서 후배랑 부딪히는데 여주의 모습에 반해버린 후배 어째 싸가지 없게 굴던 후배가 상냥하게 대해주는 걸 보고 아리송이 하는데 보건실에 갔더니 부활동을 같이 하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싸가지 없게 굴렀던 여주인 걸 알아보고 충격받아 도망치는데 원래부터 여주를 아꼈던 선배는 이야 대사 쌉지렸죠 결국 여주를 중심으로 4명의 남주가 생긴 상황 여주 일상엔 무너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다보니 4명과 데이트를 하게 된 여주 이게 어떻게 된거냐 그렇게 4명과 데이트를 하게 된건데 어 설렘이라고는 1도 없죠 영화를 볼때도 오타쿠 스티커 사진을 찍어도 오타쿠 내면의 오타쿠스러움을 주체할 수가 없었으니 결국 오타쿠인걸 들키지 않도록 꽁꽁 숨기기로 합니다 결국 무리한 여주는 녹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버텨내나 싶었는데 결국 참지 못하고 돌진해버린 여주 그녀의 손에 들려나온건 최이케의 다키마쿠라였습니다 그렇게 덕믹하우스를 한채 돌아가려는데 와 그저 빛밖에 안보이죠 모두들 여주의 취미를 응원해주며 데이트를 마칩니다 어느새 학원제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스프레를 하는 3명의 운남을 프로듀서할 생각에 신나있었는데 덕분에 학원제 준비로 눈꽃들새 없이 바빴죠 시간이 일로 학원제 전날 결국 기가 막히게 완성된 위상 반응 역시 기가 막혔습니다 돌짚고 개지렸죠 결국 또다시 경쟁이 붙어버렸는데 그렇게 정해진 타임 스케줄 30분씩 학원제 데이트를 진행하는 것이었죠 첫 봤다는 나나시마 같이 사진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 이거 키스가 두 번째는 선배와의 데이트 같이 음식을 먹으며 호기를 달래는데 이야 이거 분위기 좋죠 세 번째는 이가라시 후배의 연극을 보러 왔는데 오야 쌉가능이죠 어두운 템을 타 은근슬쩍 손으로 눈이 가라시 거기다 깍지를 껴서 허벅지 위에 올려놓는 고급 기술을 구사하는데 개지렸죠 마지막은 후배와의 귀신의 집 데이트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후배의 선택이었는데 어림도 없죠 덕분에 아주 무을탄사항이 발생했는데 그렇게 훈남들과의 데이트를 모두 마친 여주 그녀의 데이트 소감은 분명 여주의 베스트 포지션은 이곳이었는데 갑자기 여주인공이 되어버리니 혼란스러운 것이었죠 여주의 눈물을 보며 반성한 주인공들 천천히 가보자며 모두 합의를 봅니다 그리고 찾아온 학원제의 꽃 포크댄스의 시간 원래라면 좋아하는 사람과 춤춰야겠지만 합의를 했기에 결국 남주끼리 추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일로 크리스마스에게 나갔습니다 파티를 하자며 들떠있었는데 결국 여주 따라 코미케에 가게 된 주인공들 새벽에 만나 코미케로 이동하는데 인싸책들이 코미케의 무서움을 알 리가 없었죠 결국 3시간 반을 기다려 회장에 들어온 주인공들 시작도 전에 녹초가 되었는데 여주를 도와준다고 약속했기에 흩어져서 동인지를 구매하기 시작합니다 다만 그 동인지는 BL 동인지였으니 순조롭게 BL 책을 구매하는 주인공들 동인지를 모두 구매한 여주는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왜 미친 또라이한테 잘못 걸린 것이었죠 겁에 질려 있었던 그 순간 집사 코스프레의 존줄남이 등장했습니다 덕분에 미친놈은 물러가고 남주들이 등장했는데 코웃음을 치더니 그대로 손키스를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준나무 쉽게 퇴장하는데 이거 강적이 등장했죠 코미케 이후 학교에 갔더니 그 녀석이 등장했습니다 그렇게 안심하고 있었던 그때 기가 막힌 포즈를 취해주는데 하지만 용납할 리가 없었던 남주들 함께 놀자며 다 같이 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니시나의 집 이 녀석 엄청난 부자였죠 피규어룸이 따로 있는 건 물론이요 코스프레방은 물론이고 만화책 라노벨 없는 게 없었습니다 아 리얼로다가 친구 맺고 싶어지죠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는 비밀이 있었으니 여주가 좋아하는 서클의 작가였던 것이죠 사실 여주와 인연이 있었던 니시나 그건 바로 동인지를 처음 만든 날이었습니다 떨리는 와중 여주가 등장해 동인지를 구매해줬는데 너무 재밌게 봤다며 메일을 보내준 것이었죠 그날 이후 학교에서 여주를 찾기 시작했으나 보이지 않았고 그러면서 점점 유명한 작가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 와중 여주를 뒤늦게 인식해 코믹회에서 얘기를 나눴던 것이죠 니시나의 부탁으로 촬영회를 진행하는데 여주는 아주 행복해서 실신 직전이었습니다 그러자 시범을 보이겠다며 여주가 나서는데 그런 귀여운 여주가 참을 수 없었던 니시나 그대로 키스를 해버립니다 개 지렸죠 그렇게 강력한 라이벌이 늘어나버렸습니다 이번 주말에 성지순례를 간다고 하는 여주 평소 즐겨보던 사극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길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둘이 성지순례를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다같이 떠나게 된 성지순례 참변에 물러온 박물관까지 들리는데 빡빡이 아저씨를 보고 얼굴을 붉히는 건 이해할 수 없었던 남자들이었죠 무덤에서 30분을 눈물을 흘리며 죽지고 있질 않아 남자들은 죽을 맛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캐릭터가 죽었다는 섬으로 이동하려는데 뭔가 꼬림칙해서 가고 싶지 않았지만 이건 뭐 답이 없죠 결국 오리배를 타고 섬으로 넘어가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결국 두 그룹으로 나눠져 섬에 도착한 주인공들 섬을 헤매던 중 여주가 쓰러지고 말았는데 다행히 근처 창고를 발견한 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조채운층이 멈출 기미가 보이질 않는 상황 다행히 정신을 차린 여주 하지만 섬의 저주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 도깨비부를 피해 도망치던 중 무사들이 등장했습니다 그건 바로 여주가 팔고 있던 애니의 무사 캐릭터였죠 다행히 공격을 부적으로 막는 선배 하지만 그리 오래 버틸 수 없었으니 어째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죠? 여주의 진심 어린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무사 그대로 성부를 합니다 이후 주인공들과 함유해 무사히 섬에 돌아왔는데 주말이 지난 학교에 온 주인공들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으니 바로 교육실 습생으로 온 선배의 형이었습니다 군대의 이용도 정상엔 아닌 듯 보이죠 준수한 의모에 잘 분방한 성격으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주말이 되어 애니샵을 들고 있었던 여주 우연히 형님과 만나 밥을 먹게 되는데 식사와 함께 주로 선배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밤 선배의 집 이거 뭔가 불안하죠? 학교 수업이 끝나고 부질이 들린 여주 그곳에 형님이 찾아왔는데 여주가 좋아하는 캐릭터 피규어를 선물로 줍니다 아주 그냥 환장하죠 피규어의 눈이 팔려 떨어지는 박스를 보지 못했는데 선 넘는 형을 바로 응징하는 선배 여주는 내 거라며 건들지 말라고 하는데 어릴 적부터 형에게 모든 것을 양보했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죠 여주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기에 형과 대결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어째 학교 강당에 모여 카드 배틀을 펼치기 시작하는데 뭔진 모르겠지만 준나게 화려한 대결을 하는 둘 그 결과는 아마 뭔진 모르겠지만 승리를 감아진 선배 형과 화해를 하며 마무리합니다 오셸 뭐냐고 추가로 고백하려던 그 순간 주인공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았으니 그렇게 강력한 적을 깨워버렸습니다 주인공들 선배를 막기 위해 힘을 합치는데 어떻게든 여주와 선배가 만나지 못하도록 술을 쓰고 있었죠 계속되는 방해가 들어오자 빡친 선배는 대놓고 교내 방송을 틀어버리는데 개상남자죠 이건 뭐 할 말이 없죠 선배의 말을 듣고 각자 생각을 정리하는 남주들 반가후 옥상에 문을 연 그곳엔 남주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렇게 다섯명에게 고백을 받게 된 여주 절친에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남자를 볼 때 비엘로밖에 보이질 않는 오타쿠야죠 거의 뭐 갱생물과 수준이었는데 그렇게 시작된 여주의 절 루트 공략 이가라씨와 즐거운 수족관 데이트 나나시마와 개구잼 유원지 데이트 후배와 귀여운 알파카 데이트 니지나와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데이트 선배와 고풍스러운 절 데이트까지 한명한명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이기에 고를 수가 없었는데 그 와중 여주의 마음을 움직인 무언가가 있었으니 역시나 갱생불가였던 여주 그녀가 선택한건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최계였습니다 결국 자신의 포지션을 끝까지 지키며 애니는 막을 내립니다 대답은 왜 이렇게 하는거죠? 저는 조금 더 찬리적이었어요 좀 더 찬리적이긴 하지만 아필아가 강한 걸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